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Manual for Teachers. 신사 매뉴얼. Manual for Teachers of God. 하나님의 교사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사들. 그래서 신사라고 이름을 붙여 본 것이죠. Manual for Teachers. 그런 하나님의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 신사 매뉴얼. A Course in Miracles. 기적수업. A Course. 한 코스죠. 기적수업. 한 과정. The Course가 아니고 A Course. 많은 수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수업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달을 가리켜 놓은 손가락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방편들 중에 하나. 그것이 기적수업 또는 기적과정인데요. A Course in Miracles. 모두 세 권으로 되어 있죠. 본문인 텍스트. 가장 긴 본문과 그리고 1년 365일 조금씩 읽고 날마다 새기는 Workbook for Students. 학생들을 위한 수전장, 연습서 같은 것이죠. 짤막하게 매일매일 곱씹는 A Course in Miracles. Workbook for Students.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는 Manual for Teachers. 하나님의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 신사 매뉴얼. 늘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이 시간에도 A Course in Miracles.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읽고 새기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새겨보는 The Three Sentence Summary. 세 문장 요약. 단 세 문장으로 기적수업의 핵심을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새기고 새기면 새길수록 더욱더 그 시부한 맛이 우러나오는 새길수록 더욱 깊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A Course in Miracles. 아주 첫 부분에 서문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진짜는 그 어느 것도 위협받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아닌 것. Unreal, unreality, 비실제. 가짜죠. 그런 것들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위협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진리는 위협받지 않죠. 하나님은 위협받지 않죠. 사랑은 위협받지 않는다. 생명은 위협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unreality, 그런 것에 대항하는 뭔가 환상들이 있는 것이죠. 전도, 몽상, 반야심경이 말하는 거꾸로 뒤집어진 꿈같은 환상들. Sin, guilt, fear, death. 이런 것들이죠. 죄를 지었다. 죄책감이 든다. 두렵다. 죽을 것이다. 이런 모든 지어낸 환상들. A course in miracles. 단언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There is no death. 죽음이란 없다. 나고 죽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이란 사랑이 없는 사랑의 부재. 마치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지만 어둠이라는 것이 딱히 따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인 것처럼 환영인 것처럼, 신기루인 것처럼 두려움이란 것도 애고가 지어낸 환상인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많은 narratives, 스토리들이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 쫓겨났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 낙원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The wrath of God.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그 벌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 지어낸 환상들이다. Nothing unreal exists. 깨어내라. 그렇게 저희들을 일깨우는 것이 A Course in Miracles. 꿈이 꿈이란 것을 알고 꿈을 꾸면, 그렇게 알아채면 긴 한숨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거기 놓여있는 것이다.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내면의 평화인 것이죠. The inner peace.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진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는 결코 위협받지 않기 때문에 굳건하게 믿고 진짜가 아닌 나머지 가자들은 모조리 그저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Nothing unreal exists. 없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확철하게 깨닫고 그 깨달음을 누리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있는 것이다. 샬롬 그렇게 새기면서 이제 오늘 내용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God's teachers? 하나님의 교사들, 신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챕터 4 벌써 지난 8시간에 걸쳐서 함께 읽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상하게 밝히고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교사들이 10가지 특징 10 hallmarks, 특장들, virtues, traits, attributes, 속성들 그 모든 특징들이 결국은 첫 번째 특징인 trust, faith, 믿음이죠.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 the Holy Spirit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the teacher, 그 교사, the guide, 그 안내자 그 존재를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안내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사들 믿는 것이죠. 굳건하게 Trust, faith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Honesty, Tolerance, Gentleness, Joy, Defenselessness, Patience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죠.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시간 또 어떤 특징을 말씀하시려는지 챕터 4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기 전에 서문격으로 4장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사의 특징에 대한 서문격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미 8차례 읽었지만 오늘 또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이죠. 그 의미는, 그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사들은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고요한 열 가지 특징 그런 면에서는 모두 똑같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The surface traits of God's teachers are not at all alike 하나님의 교사들이 The surface traits 겉으로 드러난 특징들 surface, 표면이죠 superficial traits 나래로 전혀 alike, 같아 보이지 않는다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아니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교사인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출하게 잘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사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They do not look alike to the body's eyes 육안으로 보기에 사람 몸에 달린 눈으로 보기에는 하느님의 교사들은 Do not look alike, 같아 보이지 않는다 They come from vastly different backgrounds 배경도 많이 다르다 Vastly different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여러 인종, 여러 언어, 여러 문화 여러 종교, 철학, 가치관, 세계관 뭐 각양각색의 배경들 속에서 하느님의 교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예컨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느님 또 고란에 나오는 회교도들의 알라 그런 하느님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Godhead 어떤 신격을 믿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런 하느님의 교사도 있다 정형화된 어떤 전통적인 종교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은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일컬어 무신론자, atheist 라고 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느님의 교사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Vastly different backgrounds Their experiences of the world vary greatly 그들이 세상을 체험한 세상 경험도 각양각색이다 대학 교수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성직자도 있는가 하면 거롱뱅이도 있고 학습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자무식자도 있고 여러 세상 체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They do not look alike to the body's eyes 사람 눈을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마다 달라 보인다 And their superficial personalities are quite distinct superficial, 비상적인 surface traits, 겉모습 그런 personalities 어떤 사람은 너그럽고 어떤 사람은 인색하고 개성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운을 떼시는 것이죠 Nor at the beginning stages of their functioning as teachers of God have they as yet acquired the deeper characteristics that will establish them as what they are At the beginning stages 하나님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교사들로서 functioning, 기능하는 그 초기에는 Nor 부정이죠 Neither nor have they as yet acquired the deeper characteristics 그 깊은 보다 깊은 특징들을 아직 acquired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보다 깊은 특성들은 장차 that will establish them as what they are what they are 하나님의 교사들 그들을 장차 하나님의 교사들로서 그 특색을 갖추게 될 그런 the deeper characteristics 보다 깊은 특징들 예를 들면 굳건한 믿음 온유함 정직함 모든 것을 관대하게 품고 인욕하고 generosity 관대하게 베푸는 그런 특징들 the deeper characteristics 그런 것들이 이제 장차 서서히 하나 둘 굽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God gives special gifts to his teachers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사들 his teachers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사로 쓰시는 his teachers 신사들이죠 그 하나님의 교사들에게 special gifts 특별한 선물들을 주신다 바로 이 특별한 선물들이 하나님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징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 갈라디언서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성령의 열매들 그렇게 설명한 그 특징들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드러나는 열매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이다 special gifts 특별한 은사들 special blessings 그 축복들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a special role in his plan for atonement they 신사들은 his plan for atonement 하느님의 atonement 계획 속죄로 번역되는 atonement 그렇지만 그 진정한 속뜻은 at one month 하나임 하느님과 늘 하나임 the perfect oneness 그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그 하나임 흔히 합일 이라고도 말하지만 본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합일 따로 하나로 합쳐질 것도 없는 것이죠 여일 늘 그렇게 여여롭게 하나인 그것을 회복시키고 기억시키는 his plan 하나님의 계획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separation is the greatest illusion 분리 하나님께 죄짓고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하는 그 separation 그리고 나와 남이 각기 저각각 다른 것이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illusion 전도몽상 뒤집어진 환상 그 환상 너머의 진리인 at one minute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단 한 번도 그 어느 때라도 떨어져 나와 본 적이 없이 늘 하나인 at one month 그것을 저희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한 his plan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a course in miracles 핵심 주제인 것이죠 하나임 the perfect oneness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사들은 have a special role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교사들에게 special gifts 특별한 선물들을 주신다 그 특별한 선물들이 하나님의 교사들이 특징으로 신사들이 열 가지 hallmarks 특장 virtues 덕목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their specialness is of course only temporary 그렇지만 그들의 특별함 이런 것은 물론 only temporary 다만 일시적이다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his plan for atonement 하나님의 그 하나임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교사도 역할을 다하고 그 방편이 이제 그 역할이 모두 마치어지면 하나님의 교사라는 그 방편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방편이죠 에콜스 메리콜 기적수업 이 또한 스스로 꿈이 깨어나면 꿈으로부터 깨어나 실상을 알게 되면 진리를 보게 되면 에콜스 메리콜 기적수업 이라는 이 방편 또한 필요 없는 것이다 마지막 수순은 하나님께서 직접 밟으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강을 건넜으면 땐목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왜 강을 건넜는데 그 무거운 땐목을 어깨에 쥐고 가겠는가 강을 건넜으면 땐목은 버려라 기적수업 또한 하나의 땐목이요 하나님의 교사들 신사들 또한 땐목으로서 역할을 맞추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사들이 그 특별함 그것 또한 Only Temporary 다만 일시적이다 Set in time 시간 속에 갖추어진 As a means of leading out of time 시간 밖으로 안내하기 위한 As a means 하나의 방편으로 시간 속에 갖추어진 Specialness 그 특별함 그 또한 일시적이다 시간이라는 차원이 사라지면 모두가 함께 깨어나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덩그랗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서남북 전후좌우 상하 시방세계라는 공간 그리고 너와 남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인간 사람들 사이 시간 공간 인간 이라는 그 삼간 세 가지 사이가 모두 사라진 경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교사로서의 특별함 그 또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기적일꾼 신상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교사들 그 기적일꾼의 the sole responsibility the only responsibility 단 하나의 책임 단 하나의 해야 할 것 그것은 the atonement 하나님과 늘 하나임 그것을 스스로 accept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리란 없다 separation is an unreality 가짜다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실제가 아닌 가짜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분리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unreality 비실제인 것이다 그래서 the atonement at one month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와 남은 하나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다 the perfect oneness 그것을 깨닫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the miracle worker 기적 일꾼 기적 일꾼 the teacher of God 하나님의 교사 단 하나의 책임인 것이다 the sole responsibility the only duty forgiveness salvation at one month true perception all are one 모두 같은 것이다 forgiveness 용서 기적 수업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환상들을 내려놓고 그 환상들 너머의 진리를 제대로 보는 것 정견 right view 많은 환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특히 분리라는 환상 모든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있다 라는 그것 there is only one of us 알고 보면 우리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 많은 환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진리를 바로 보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하죠 그것이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이 제시하는 특별한 의미 독특한 의미의 용서인 것이죠 forgiveness to forgive is to see truth over illusions 늘 그렇게 새기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환상들 너머의 진리를 바로 보는 것이다 그것을 salvation 구원이라고 한다 딱히 구원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란 것을 내려놓는 것 forgive what never was 본래부터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는 것 죄로부터 구원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지어낸 환상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atonement 속죄라고 하지만 atonement 하나님과 늘 하나임 온전한 여일 상태 그렇게 늘 일상산매로 이어지는 하나임 atonement true perception 그렇게 제대로 인식하는 것 참된 지각 참된 인식 이 모든 것들 모두 같은 내용이다 모두 같은 내용이다 늘 그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의 깊이가 얼마나 확실하게 확실하고 밝게 투명하게 accept 내재적으로 내재적으로 체화되는가 한치 의심 없이 그대로 직관적인 느낌으로 깨달아지는 것 atonement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없는 죄를 어떻게 속죄하겠는가 본래 뜻은 atonement with God 하나님과 하나임 a course and miracles 130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a course and miracles 알고 보면 같은 내용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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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되풀이 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atonement 하나임 그것은 어떻게 깨달아지고 회복되고 기억되는가 어떻게 견지되는가 through forgiveness 용서를 통하여 간단하죠 a course and miracles 간단히 요약하시오 atonement through forgiveness 용서를 통하여 하나임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그것을 곱씹고 곱씹고 되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면서 결국 온전하게 제대로 잘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일깨우고 이끌고 이끌고 계신 것이죠 알고 보면 너무나도 평이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 호련 깨달아지고 깨우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사람마다 저마다 시절 인연이 다르고 때가 다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렇지만 결과물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호련 agrees 이런 면에서 그들은 배경도 달라 보이고 개성도 달라 보이고 겉모습이 달라 보이지만 이런 면에서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것이다 어떤 면에서 These special gifts, 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즉 신사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들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하시는 열 가지 특징들 그것이 born, 탄생하게 된다 드러난다는 말이죠 In the holy relationship, 거룩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toward which the teaching learning situation is geared 바로 그것을 향해서 toward, teaching learning situation 가르치고 배우는 그 상황이 바로 the holy relationship, 거룩한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geared toward, 바로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born,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manifested, expressed,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사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거룩한 관계 속에서 드러난 그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become characteristic of all teachers of God who have advanced in their own learning 스스로의 배움에 있어서 have advanced 이미 진보한 모든 하느님의 교사들이 characteristic, 특징이 become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특별한 선물들이 정작 하느님의 교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루어나가는 the holy relationship, 거룩한 관계, 그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의 선물들이 모두 characteristic of all teachers of God 나름대로 가르침과 배움이 진보한 모든 신사들 이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born, manifested, expressed,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in this respect, 이런 면에서 they are all alike, 그들은 똑같은 것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한국어를 쓰든 힌두어를 쓰든 아랍어를 쓰든 스페인이든 스페인 말을 하든 불어를 하든 영화를 하든 종교가 무엇이든 저마다 달리 보이지만 정작 신사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거룩한 관계가 설정되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선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신사들의 특징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There are no accidents in salvation 구원에는 사고가 없다 사고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죠 accidental meeting 우연히 만났다 그런 것은 없다 구원에 Those who are to meet, will meet 만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만나게 된다 만나기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Together, 함께 they have the potential for a holy relationship 그들은 함께 어떤 거룩한 관계를 위한 잠재력,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They have the potential, potentiality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만나면 그들은 피할 수 없이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우연이란 없다 There are no accidents in salvation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All differences among the sons of God are temporary 하나님의 교사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보다 넓은 의미, 좀 더 광의로 풀면 모든 사람들 너와 내가 따라 없는 인간 그 차이점들, all differences, 차이라는 것은 temporary, 다만 일시적이다 저 바다에 일고 쓰러지는 수많은 파도들을 보라 저 물거품들을 보라 저마다 모습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바다인 것이다 바다인 것이다 물인 것이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time, 시간 속에서 It can be said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다 That the advanced teachings of God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진보한 어느 수준의 일정 수준의 일은 하나님의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서두를 여시고 차근차근 Trust부터 시작해서 열 가지 특징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What it means to be a teacher of God 하나님의 교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워크샵을 하나님의 교사 Ken Womnic 얼마 전에 Returned 돌아가신 하나님의 교사 Manual of Teachers 1장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죠 A teacher of God is anyone who chooses to be one 하나님의 교사는 anyone, 누구라도 Who chooses to be a teacher of God 하나님의 교사가 되기로 선택한 그 어느 누구라도 그는 하느님의 교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누구라도 하느님의 교사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하느님의 교사의 기능은 The Awareness of Dreaming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꿈을 꾸면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 세상이라는 사파세계라는 꿈을 꾸고 있으면서 그 꿈 속의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실존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생기면서 오늘 그 아홉 번째 특징 Faithfulness, 신실함 첫 번째 특징이었던 Trust 연결되는 것이죠 신실함 하느님의 교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신실하다 Faithfulness Faith로 가득 차 있다 믿기 때문에 의롭다 진약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에 깊은 충격을 받은 마틴 루타 드디어 종교개혁의 정화를 하는 것이죠 The Just 의로운 사람들은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서 산다 보다 적확한 적절하고 확실한 해석은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산다 왜냐하면 믿음은 Faithfulness 믿음으로 가득 차면 저절로 신실함이 나오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진실해지는 것이죠 위선이 없어지는 것이죠 일부러 애써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남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믿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죠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Faithfulness 기적수의 예수님께서는 신사들이 갖추고 있는 신실함 어떻게 풀어주시는지요 The extent of the teacher of God's faithfulness Is the measure of his advancement in the curriculum 하나님의 교사의 신실함이 어느 정도인가 The extent 그것은 Measure of his advancement in the curriculum 이 기적수업이라는 교과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Advancement 진보되었는가를 Measure 제는 척도이다 무엇이 그가 얼마나 Faithful 신실한가 The degree of faithfulness 하나님의 교사들이 얼만큼 신실한가 하는 그것은 바로 그가 이 기적수업이 교과 과정에서 얼마나 진전되어 있는가를 잘 드러내 주는 척도이오 척도이자 시금석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사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사가 이 기적수업에서 얼만큼 진전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Faithfulness 그래서 Workbook for Students 연습서에서 수전장에서 이렇게 1년 365일 매일 조금씩 새기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새기는 것이죠 God is the love in which I forgive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그대로 돌아나죠 저희들이 이미 함께 읽고 새겨본 The first John 신약성경 끝부분에 나오는 요한일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the love in which I forgive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한다 내려놓는다 환상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것을 얼마나 믿는가 Into His presence would I enter now 그분의 현전 안으로 나는 지금 뜬다 그분의 현전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The perfect oneness 그 하나임 At one month Into His presence 대문자로 되어 있죠 His presence Would I enter now 그분의 현전 안으로 나는 지금 now enter 들어간다 든다 Does he still select some aspects of his life to bring to his learning while keeping others apart 하나님의 교사 그는 아직도 그의 삶의 어떤 면들을 select 구별해서 선택하고 while keeping others apart 다른 것들은 선택하지 않고 이것저것 구별하면서 배우고 있는가 If so 그렇다면 His advancement is limited 그의 향상은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의 교사가 아직도 이것저것 분별하고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고 하는 그런 분별심의 단계에 놓여 있다면 그의 배움은 아직 제한적이다 and his trust not yet firmly established 그리고 그의 믿음 실매는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가득 차있는 신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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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함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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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not some but all 일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통으로 낫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으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 Select some and keep others apart 뭔가 부분적으로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그저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신실함의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사가 여전히 자신의 삶이 어떤 측면은 따로 떼어두고 어떤 측면만 배움의 대상으로 삼는가 그렇다면 그의 진보는 향상은 제한되어 있고 그의 믿음은 실반은 아직 굳건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신실함 Faithfulness Faithfulness 그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올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교사가 갖는 믿음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온통으로 믿고 온통으로 교장하고 온통으로 바로잡는 자세 그것을 Faithfulness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한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전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사의 신실함이 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된다 Just some problems 어떤 문제들에 국한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Remaining carefully limited for a time 당분간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유지된다 To give up all problems to one answer is to reverse the thinking of the world entirely All problems 모든 문제를 To give up 포기하는 것 To give up 포기하는 것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한 답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답이 하나다 답은 오직 하나 To give up all problems to one answer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다 라는 그것은 To reverse the thinking of the world entirely 이 세상적인 생각을 전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은 one answer 단 하나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세상은 그럴 리가 하면서 어리둥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And that alone is faithfulness 그렇지만 그것만이 신실합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는 오직 단 하나의 답이 있다는 것 To give up all problems to one answer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게 단 하나의 대답으로 수렴하고 포기하는 것 해결하는 것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것만이 that alone is faithfulness nothing more nothing less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that alone 그것만이 신실합니다 그렇게 읽기고 어떻게 보면 자명하고 간단 명쾌한 말씀인데요 문제는 많다 답은 하나다 many problems one answer 많은 성인들 많은 깨달은 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전하죠 문제들이 문제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다 무지 때문이다 무명 때문이다 빛이 없기 때문이다 깨달으면 오직 하나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faithfulness faithfulness 신실합니다 A course and miracles 너무나도 명쾌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신사들이 열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faithfulness 신실함 그것은 모든 문제는 단 하나의 답으로 규결을 댄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한다 nothing but that really deserves the name nothing but that 오로지 그것만이 that alone 그것만이 그 이름을 갖기에 합당한 것이다 신실함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가 많이 있는가 답은 하나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사는 당분간 일부 문제만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신실함을 함양하기 시작한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답 one answer 오직 하나의 답 대문자로 돼 있죠 오직 하나 답에 넘겨주는 것은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그것만이 신실합니다 faithfulness 모든 문제를 하나의 답에 넘겨주는 것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의 답에 포기해버리는 것 그 외에는 진정으로 신실하다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 그대가 진정으로 신실한가 그렇다면 그대는 오직 한 답 one answer 그것만을 배우고 그것만을 가르칠 것이다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한다 faithfulness yet each degree however small is worth achieving 그렇지만 그 각각의 단계 each degree however small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worth achieving 갖출만한 가치가 있다 readiness as the text notes is not mastery 그 본문에도 나오듯이 기적수업 텍스트 가장 긴 본문 내용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readiness 준비된 그것은 mastery 이미 숙달된 상태 이미 master 다 완료된 그 상태를 의미하진 않는다 readiness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다는 것 사서히 굳건해지는 것이다 Are you miracle ready? 그대는 기적준비가 되어 있는가 miracle readiness 라는 표현이 본문 중에 나오는 것이죠 The awareness of dreaming is the function of God's teachers 꿈을 꾸지만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One answer 알아차림 at one month with God 그렇지만 늘 하나님과 하나임 이다 The perfect oneness One answer 오로지 한답이죠 To forgive is to see truth over illusions 용서한다는 것은 환상들 넘어의 진리를 보는 것이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Atonement at one month with God 하나님과 하나임 문제는 많지만 답은 오로지 하나다 그렇게 깨닫고 믿고 누리는 것 그것을 faithfulness faithfulness 신실함 신실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사들은 하나같이 그 신실함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Fear condemns and love forgives 두려움은 정지하지만 사랑은 용서한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용서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들을 undoes reset 다시 제 본래 자리로 회복하고 되돌리면서 마음을 하나님을 알아채도록 되돌린다 returning the mind to the awareness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채는 것 at one month with God one answer 답은 하나다 그렇게 믿고 누리는 것 그것을 신실함 faithfulness 라고 한다 모든 환상들 너머의 진리를 보는 용서 그리고 본래 죄가 없음을 알고 모든 환상들부터 해방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결코 분리된 적이 없으며 늘 언제나 하나임 그렇게 참되게 인식하는 것 그 모두가 all are one forgiveness salvation at one month true perception all are one one answer 한답 답은 오로지 하나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하나다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을 faithfulness 신실함 이라고 한다 true faithfulness however does not deviate 그렇지만 진정한 신실함은 does not deviate 이리저리 바뀌지 않는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deviate being consistent it is wholly honest 늘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직하다 honesty 정직할 수밖에 없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being unswerving it is full of trust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unswerving firm 확고하기 때문에 full of trust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신실함의 여러 모습들이지만 그것은 결국 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 특징의 기초 foundation 바탕인 trust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두려움 또한 없다 저희들이 함께 영문과 우리말로 읽고 새겨보았던 heart sutra 반야심경 fearless 무유 공포 공포가 없기 때문에 it is gentle 신실하다는 것은 온유하다 being certain it is joyous 확실하기 때문에 의심이 없기 때문에 it is joyous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모두 하나님의 교사들이 특징들이죠 fearlessness fearlessness gentleness joy honesty trust and being confident 확신하기 때문에 it is tolerant 관용한다 모든 것을 기꺼이 끼워 안는다 faithfulness then combines in itself the other attributes of God's teachers 그러므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사들이 다른 attributes 속성들을 combines in itself 그 속에 모두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trust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고 믿고 진실하면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사 신사들이 다른 모든 특징들을 고루고루 다 겸비하게 되는 것이다 저절로 it implies acceptance of the word of God and his definition of his son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정의하고 있는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다니 죄책감이 있다니 두려움이 있다니 죽음이 있다니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 one answer 답 하나가 모두 해결하는 것이다 it is to them that faithfulness in the true sense is always directed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실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them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 and his definition of his son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정의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실함이 directed 향해 있는 것이다 toward them it looks seeking until it finds 찾을 때까지 구하는 그것은 바로 신실함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신실함은 늘 그것만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A Course in Miracles 이렇게 함께 읽는 것이죠 I am God's son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Complete and healed and whole 온전하고 치유되었고 전적으로 온통으로 온전하다 Shining in the reflection of his love 하나님의 사랑 그 반영으로 밝게 빛나고 있다 In me is his creation sanctified and guaranteed eternal life 내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가 sanctified 성화되고 guaranteed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And joy established without opposite 아무런 반대 없이 기쁨 환희가 이미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 I am the holy home of God himself 나는 하느님 스스로의 거룩한 집이다 I am the heaven where his love resides 나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 천국이다 I am his holy sinless itself for in my purity abides his own 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죄임 그 자체가 나인 것이고 for in my purity 나의 순수함 속에 나의 무죄 속에 abides his own 하나님 스스로의 그 순결함이 들어있는 것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화상을 저희들에게 선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I am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I am 이다 저희들이 함께 읽고 새겼던 the impersonal life 비개성적 생명 그 내용도 한마디로 be still and know I am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알라 I am I am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것이죠 그죠 I am 신의 산에서 야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I am that I am 그 I am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우리의 자화상은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이 선사하는 우리의 자화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The Word of God 그리고 하나님께서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한다 그렇게 새기면서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I am God's Son complete and healed and whole shining in the reflection of His Love In me is His creation sanctified and in me guaranteed eternal life In me is love perfected fear impossible 내 안에서 사랑은 완성되었고 두려움은 불가능하다 and joy established without opposite I am the holy home of God Himself I am the heaven where His love resides I am His holy sinlessness itself for in my purity abides His own 쉽고 평이하고 시적이고 아름답고 수려한 이런 문장들이 넘쳐나는 A Course and Miracles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것이죠 God is but love and therefore so am I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나 또한 그렇다 There is no death 죽음이란 없다 The Son of God is free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롭다 Now are we one with Him who is our source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원천이다 이것이 바로 one answer 한 답인 것이죠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닌 단 하나의 답 one answer 그것을 믿고 깨닫고 누리는 그것을 faithfulness faithfulness 신실함 이라고 한다 진리는 하나인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진리를 알지니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truth shall set you free God is but love only love and therefore so am I there is no death the son of God is free now are we one with him God who is our source lesson 177 365일 중간쯤 지나는 시점에서 177번째 레슨으로 그렇게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나 또한 그렇다 죽음이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롭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천이시다 얼마나 가슴벅찬 그 답인지요 God is but love and therefore so am I there is no death the son of God is free now are we one with him who is our source Amen defenselessness attends it naturally and joy is its condition 무방어 상태 무엇을 방어할 것이 따로 있는가 끝이 attends it good faithfulness 신실함을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고 joy is its condition 기쁨 기쁨 이라는 것도 신실함 의 조건 이다 신실하면 저절로 기뻐 진다 and having found it rests in quiet certainty on that alone to which all faithfulness is due 그리고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신실함이란 것은 quiet certainty 고요한 확신 이리저리 떠벌릴 필요도 없는 quiet certainty 고요한 확신 on that alone 오로지 그것에만 to which all faithfulness is due 모든 신실함이 안식하고 rest 고요히 쉬고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많은 신사들의 특징 그것이 알고보면 faithfulness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다 trust 첫 번째 신사들의 덕목인 믿음 그것이 좀 더 확장되면 faithfulness 믿음으로 가득 찬 신실한 상태 거기에는 신사들의 다른 특징들이 모두 고스란히 따라 붙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특징인 defenselessness 방어할 필요가 없는 In my defenselessness My safety lies 내가 아무것도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나의 안전함이 놓여 있다 레슨 153 In my defenselessness My safety lies 뭔가 나를 방어하려고 아둥바둥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굳건하게 믿고 faithfulness 그 신실함 속에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let go let god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defenselessness 무방어 속에 진정한 안전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It stems from faithfulness 신실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Every miracle is but the end of an illusion 기적수업이 말하고 있는 기적이란 것은 하나같이 모두 환상의 정말일 뿐이다 그리고 그 환상 너머의 진리를 보는 것 그것을 기적수업은 용서라고 한다 To forgive is to see truth over illusion 그리고 그 진리라는 것은 one answer 한 답이다 그것은 at one month with God 하나님과 하나임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내용은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God's teachers 신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열 가지 특징 가운데 아홉 번째 시간으로 Faithfulness Faithfulness 신실함 이제 오늘 내용을 또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세 문장 요약 The three sentence summary of a course and miracles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Shalom 그렇게 Manual for teachers 신사 매뉴얼 오늘 내용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 신사들이 열 가지 특징 중에 열 번째 특징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만날 때까지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